테이트 오션 오피스텔 임대 보장을 해주고요 집사케어 서비스까지 타입은 복층도 있네요 테라스까지 자 입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가 생각보다 넓어요 신발장은 당연히 입구 자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우 와 이 욕조는 뭐야 네 욕조 화장실에서 고급스럽게 크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테이튼 오션은 전문적인 완벽한 투룸입니다 문이 달려있는 투룸이죠 제가 알기로는 영종도 내의 투룸은 없습니다 다 1.5룸인데 투룸이라고 속이고 있죠 오 작은 방도 작지 않습니다 시스템이었고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냉방난방 으흠 역시 투룸은 많네요 복박에 양이 두자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네 복박잉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자 거실 쪽으로 가다보면 음 팬트리인가요? 네 오우 이야 팬트리도 넓게 잘 빠져 있네요 팬트리 그리고 주방 쪽에 가보면 음 주방은 요즘에 오픈 주방이라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오픈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겠고 냉장고 냉동고 건조가 되는 세탁기 옵션인가 기본은 제공이 되네요 오!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도 기본 제공이 되어 있고 월패드도 있네요 월패드 아트월도 주방 쪽이랑 같이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넓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55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6.7 정도 되겠네요 안방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문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이야 이 안방도 상당히 큽니다 네 안방에도 북박이 장이 있어서 팬트리를 확실하게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방마다 북박이 장이 두개나 있고 네 테이틴 오셨나입니다 네 여기가 이쪽으로 바로 본 때 바다가 영구 조망이 있는 거죠 크하 거실에서 치명먹기 딱 좋네요 아멘